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뇌외기는 땅을 딛고 사는 내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는 내가 하늘, 천국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성막이 무엇이에요?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막을 운영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립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뇌외기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 과연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덧립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조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컨설턴트이자 강연가로서 미국 전역을 누빕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을 썼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대표 선수였고 훗날 국가공인 프로 테니스 선수까지 되었습니다 이 로조 크로포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단단한 근육질에 잘생긴 백인 청년 최고급 양복에 비싼 악세사리와 빛나는 명품 구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성미 남자라도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짚으셨습니다 이 로조 크로포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기형이었습니다 두 손이 없었고 오른쪽 팔뚝에 엄지손가락 같은 것이 하나 돌출되어 있고 왼쪽 팔에는 손가락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손이 없고요 팔뚝만 있다는 얘기죠 다리와 팔은 형편없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로조가 걸을 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조 부모는 달랐습니다 로조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격려와 함께 독립심과 긍정적인 사고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아빠가 늘 하시던 말씀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장애인이다 로조는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보통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서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성공의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활약할 때 어떤 사람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일한 기형적인 손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자신보다가 나이가 많은 그가 자신의 훌륭한 멘토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실망과 실패의 모든 원인을 자신의 신체 탓으로 돌리고 증오에 찬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조 크로포드는 다리까지 짧았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다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로조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나와는 달랐다 그는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고 그 이후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다 계속되는 지각과 잦은 결근 자기 일에 대한 무책임 때문이었다 그는 언제나 세상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도 크게 화를 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온전한 몸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의 불행과 성공의 결연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명 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생자에다 명령 명자를 써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숨을 쉬게 하고 이 생명을 준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잘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조 크로포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코수로 회망문에서 여호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자함 제물로 바치는 그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앞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실 텐데 각각 제사법이 다릅니다 어떤 제사는 어떤 부인은 따로 떼어내고 나눠 먹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제사입니다 완전한 헌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씌연찮게 드리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주보에 나와 있죠 제사는 코르반인데 이 코르반의 뜻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그 제사가 연락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모든 종교마다 각각 성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법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아지텍 문명에서는 태양신에게 사람의 심장을 바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자발하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데 그런 포로들을 조달하기 위한 전쟁을 따로 벌이고서는 그것을 꽃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는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왜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몰록이라는 신에게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서 바쳤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왜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의 자녀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은 왕자까지 그렇게 태워서 바쳤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경악하십니다 경악 깜짝 놀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공양을 최고의 제사로 정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제사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기독교의 제사,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다른 모두의 종교들은 인간들이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신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거대한 신전도 짓고 각각의 제사법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별 해계한 제사들이 많죠 그러나 기독교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여하께서 연락하시도록 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렸다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연락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방법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 안수기도 받고 그러죠 안수라는 것은 그 뜻이 일치하다 하나가 되다입니다 안수기도 받습니다 안수기도 받습니다 목사한테 그러면 목사의 죄가 여러분들한테 쏙 들어갑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소가 일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이 소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쳐지면 나의 헌신이나 나의 죄들이 이 소가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속죄가 될 것이다 사실상 헌신의 제사인 번제는 속죄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제 번제 다음에 속죄죄가 나오는데 죄를 속하는 제사법은 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속죄라고 쓴 것은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죄인이므로 아무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죄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경우와 상관이 있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될 경우의 번제는 내가 범죄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에 나를 완전히 태운 후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아선 다윗이 죄와 관련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번제의 좋은 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랐던 경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자신을 통해서 장차 이룰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완전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떠한 처사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단 이 모리아산에서의 제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존귀한 번제의 경우입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생명을 원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에는 이등이 없습니다 딴 거 다 이등 두 번째로 잘해도 다 훌륭한데 그러나 사랑에는 이등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에다가 안수를 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소를 죽이는 일입니다 안수를 한다면 이제 소를 죽이는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분이에요 이 소를 죽이는 것이 제사장일까요? 나일까요? 나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소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르고 내장을 꺼내는 게 제사장일까요? 나일까요? 나입니다 닭 못 잡아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죄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소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은 곧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소를 죽인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죽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사방에다가 뿌리니까 하나님 잘 보셨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소를 분해하게 되는데 맨 먼저 내가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겉사랑과 속사랑을 불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을 각 부위별로 조각을 냅니다 1차적으로는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신체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가슴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드리고 기름도 따로 떼어냅니다 기름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표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전부를 단위에 살라 번제로 삼을 지는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재, fire offering이라는 뜻인데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고 화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제사의 방법들은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방법은 화재,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요제, 요령,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 들것자 이렇게 그 재물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잘 보셨죠?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제, 관제라고도 하는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법이 이 5대 제사에 적용되어서 진행되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5대 제사와 우리의 목표는 이 5대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깊은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 5대 제사에 담겨진 깊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통합되고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잘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그 깊은 뜻을 내가 잘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비록 내가 땅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크로포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송아지와 양과 새로 들이는 번제가 그 방법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송아지 얘기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으로 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새로 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곡식 가루로 들여야 되고 하는 그렇게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송아지, 양, 염소, 새, 비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들여도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신나죠? 그러면 비싼 송아지 대신에 비둘기 두 마리로 바치면 되겠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에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송아지 잡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 두 마리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받으시지 굳이 재물을 요구하실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만 통할까요? 마음만 통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정말로 옹색하고 그다음에 인색하게 굴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잔데 나는 굉장한 부잔데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그러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걸까 번제 시행의 명령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공허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말해서 네가 마음만 제대로 딱 먹으면 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라는 사랑의 격려입니다 지금 이 명령이 내려지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신민지 군성을 지우는데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노예 군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430년간 노예였다 그러면 이미 그 민족은 사라지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끈질깁니다 그러나 가장 긴 노예로 살았던 그들 노예 근성으로 찌들대로 찌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고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신혜상까지 데려오셔서 그들과 신혜상 계약을 맺으십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이 신혜상 계약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을 대기업의 사장으로 삼겠다는 계약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장 먼저 결단이고 그다음에 훈련입니다 가장 먼저는 결단 해병대원이 되려고 해도 피난 훈련을 받는데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해병대원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언제나 결단이 우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번제는 나는 지구하신 하나님의 지구한 제사장이 되리라는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아름다운 말로 번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여와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을까요? 냄새라고? 맨날 말썽만 피우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진짜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게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제사의 1번으로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의 번제는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내 처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완전히 뽑아내셨습니다 번제에서 어떻게 하죠? 죽이고 가죽 벗기고 낱낱이 해부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더러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많죠, 그렇죠?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수만 가지는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직이 거룩하다고요? 성직이라고요? 정말 속아웃습니다, 속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샤레트라고 하면서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성직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는데 voc, 부르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늘 말씀드렸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존경을 받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나의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만둬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때 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생을 마친 후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합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나는 덧없는 먼지가 되기보다는 아낌없이 타고남은 죄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불꽃을 맥없이 질식시키기보다는 찬란한 화염 속에서 완전히 불태우고 싶습니다 인간의 참된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사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단순히 연장하려는 노력에 나의 소중한 날들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히 남김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 성취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크로포드의 시입니다 그는 그 불구의 몸으로 이미 천국을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은 일들의 삶의 현장에서 총력을 다해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백배의 결실로 백불고도 남음이 있는 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 생을 마친 후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